자 강민구는 방금 끝난 혼합 복식에 이어서 바로 출전하는 4세트 5세트의 남자 단식입니다. 단식 강민구 5승 7패, 복식 6승 4패입니다. 블론 엔젤스가 SK 렌터카 위너스를 상대로 아직까지 1승이 없었잖아요. 오늘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네 이번엔 초구 공략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불강궁이 붙어있지만 뒤돌리기로 회전량을 좀 살려주면서 시도했죠. 네 6득점 강민구 코나 복식 기세를 이용하고 있는 강민구의 5세트 남자 단식 뒷쪽으로 살짝 득점이 되면서 오히려 다음 공 공략하기에는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보이네요. 앞둘리기 살짝 끌어지면서 아 3회전으로 시도를 했네요. 아주 강하게 갑니다. 가는데요 좋습니다. 성공하는 강민구 연속 3득점 아 자신감 있는 너무나 좋은 샷 나와줬네요. 수롱피아비와 엄상필이 아주 함박 웃음을 짓습니다. 뒤돌리기 뒤돌리기 강민구 성공 강민구 선수가 아주 부드럽게 잘 꺾어졌죠. 강민구 뱅크샷 뱅크샷 성공 각도가 상당히 컸는데 좋은 두께 진행이 되면서 공격이었죠. 자 2뱅크 받고 성공 역시 강뱅크 뱅크샷 지금 이렇게 각도가 큰 뱅크샷 해결 잘합니다. 9대3으로 달아나고 있는 강민구 끌어주면서 뒤돌리기 굿샷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요. 역시 굿샷이 맞군요. 지금은 얇은 두께로 지금처럼 내공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 키스 타이밍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앞돌리기 시도 랩팬스 성공합니다. 이번 8이닝은 단타가 아닌 연속 득점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5번째 1득점 만들어내고 있죠? 네 자 뒤돌리기 성공합니다. 처음으로 장타가 아닌 8이닝에서 2득점 조심스러운 플레이 우선은 득점으로 연결을 시켜줬는데 옆돌리기로 두꺼운 두께로 진행이 돼야 돼요. 네 잘 나오는데요 성공합니다. 엑돌리기 성공 득점 되는 과정이 좀 험난하네요. 네 한점 한점 지금 잘 쌓아주고 있긴 한데 아주 쉬운 득점이 아닌 조금의 어려움이 있는 득점들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시간에 약간 쫓겼고요 쫄리기를 성공하는 에펜스 네 4득점 연속 어느덧 3점 차 추격합니다. 길게 5피션 자 득점 강민구의 뒤돌리기 네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2점 남은 승리까지 2점 남은 강민구 자 1승이 자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네 자 강민구 선수 자 강민구 선수 블루원 리조트가 승리까지는 지금 강민구 2점 남았습니다. 자 빨강궁 일목적구 선택을 했고요 네 아 되돌리기 시도합니다. 자 살짝 끌어졌죠 네 오는데요 자 지금부터 역회전 예 옵니다 아 네 아 멋진 공격 나왔어요 네 블루원 리조트가 어제 휴원스에게 4대1 역전승을 기록했는데 만약에 강민구가 여기서 끝난다면 똑같은 역전승입니다 네 자 강민구 선수 자 마지막 한 점입니다 네 자 2연승 갈 수 있을까요? 됐어요 아 아 5세트 15대 10으로 강민구가 승리하면서 블루원 리조트가 2연승을 기록하고 그리고 7위에서 6위로 올라가는 블루원 리조트 에스케렌터카는 2경이 패하면서 6위에서 7위로 내려옵니다 네 순위 변동을 만들어냈고 아 블루원 엔젤스 선수들 어제의 그 좋은 기운을 오늘도 이어가네요 네 네 네 네 4세트를 따내면서 4대1 아주 좋은 승리를 또 만들어냈습니다